우선은 제가 스포츠 산업 경영에 종사한 지 한 15년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좀 가장 첫 번째로 느꼈던 거는 그 중에 이제 사업 중에 하나가 좀 트레인센터, 국가대표나 프로선수 트레인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선수들에서 제가 운동을 하면서 느낀 점 하나는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하더라도 좋은 역량에 받쳐주지 않으면 좋은 몸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선수들이 막 이상한 거 먹고 트러블 나거나 뭐 BCA가 뭔지 단백질 종류 중에서도 WPI가 뭔지 이상한 걸 먹고 트러블 나거나 설사를 한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좀 많았던 부분이 있어서 좀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많은 기간 동안 연구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등기 후에 영양이 가장 중요한데 어떤 걸 무엇을 먹어야 될지 잘 몰랐는데 이제 회사에서 분석하고 또 도움이 될 만한 보충제를 주다 보니까 선수들이 또 경기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경기력에도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섭취하는 부분에서 더 흡수가 잘 된다고 들었고 또 그런 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심리적으로도 더 좋은 제품을 우리가 먹고 경기에 나간다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체 종목이면서 90분을 소화해야 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장시간에 이제 경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에너지원 시스템 자체가 체계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알맞게 영양과학적으로 이제 그 보충제가 잘 나와 있어서 저희 지원팀에서도 그렇고 의무팀이나 피지컬 파트에서 같이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섭취할 수 있도록 해서 경기 영향력에 좀 도움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복이죠. 빠른 회복과 리커버리 왜냐하면 축구를 한 경기에 끝나면 생각보다 칼로리나 소비가 엄청납니다. 심지어 어떤 선수는 축구 한 경기 끝나면 2kg, 3kg가 빠지죠. 근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회복이나 이런 부분이 잘 챙겨줄 수 있을까? 한 경기로 따졌을 때 저희가 운동 전 그 다음에 하프타임이 끝났을 때 운동 중 그 다음에 경기가 끝났을 때 운동 후로 세 가지로 나눴는데 그 이유는 운동 전에 먹고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는 부스터 효과라자 여기 부분 운동 중 하프타임이 끝났습니다. 그때도 경기 소비력이나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었을 때 빨리 섭취를 해서 빠른 회복으로 통해서 마지막 후반전을 버틸 수 있느냐 그리고 운동 후에 아시다시피 30분 내에 영양 섭취를 해야 되는데 선수들이나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죠. 끝나고 나서 밥맛이 없다 안 먹는다거나 거른다거나 그랬을 때는 영양 회복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 중, 후 무조건 다 필요하다 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전 끝나면 좀 수분이나 아니면 뭐 탄수화물 그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이제 다 들어있다 보니까 IT 포텐셜에 뭐 그러다 보니 좀 더 보충이 더 빨리 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경기뿐만 아니라 훈련에서도 이렇게 매일매일 섭취하다 보니까 또 에너지도 더 생기는 것 같고 또 몸에도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훈련 당일날 오전에 이제 선수들의 이제 웰리스 이제 건강 컨디션을 체크를 하는데 예전보다는 이 얼티미 포텐셜을 복용한 이후에 섭취한 이후에 선수들의 이제 컨디션에 이제 체크한 항목에 있어서 조금 더 피로도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개선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로서 얼티미 포텐셜 먹는 거에 중요한 부분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서 얼티미 포텐셜을 먹기 전보다는 먹고 난 후에 좀 더 체력적으로 좀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만 한 게 아니라 작년에도 제가 어떤 후원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 얼티미 포텐셜을 알고 있었고 저희가 흔히 박싱데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중에 뭐 세 경기씩 있고 하는 그때 그때는 이제 선수들이 어떤 퍼포먼스적으로 중요하지만 회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선수들이 경기 끝나고 집에 갈 때 어떤 음식을 섭취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음 회복할 때 이제 선수들이 그런 챙겨 먹는 거에 있어서 영향적으로 이제 좀 힘들거나 애로사항이 있지만 이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끝나고 저희가 주는 그 하나의 보충제를 가지고 퇴근하면서 먹고 섭취하고 다음에 회복하는 데 더 빨리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장 큰 그 효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제품을 만들 때 한 가지 딱 고려한 게 정말 선수들이 신경을 안 써야 되고 그것을 좀 뭐 여기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도자나 코치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편리성을 만들어야 겠다고 해서 모든 제품을 저희가 이제 좀 RTD라고 하죠. 멜트 드링크로 해서 빨리 마실 수 있는 거. 채소 안에서 가루도 소분을 해서 바로 타서 먹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어쨌든 운동하는 사람들의 그 니즈를 파괴했을 때 경기 때마다 쉐이크 통 놔두고 타고 근데 이걸 한 번 까먹게 된다. 그러면 막 냄새도 엄청 심해지거든요. 위생상이라든가 뭐 그런 불편함들은 애로 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제품 하나 만들 때 돈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원가가 더 많이 드는 경우죠. 그리고 또 일이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 비즈니스나 이제 철학이나 이런 부분이 운동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자 그런 철학에 있어서 만들어서 아마 선수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아마 편리하게 드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차별화됐던 점은 이런 통이나 아니면 이렇게 휴대하기 편하게 또 원래 다른 보충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서 먹는데 이건 타서 있어서 먹기 편하고 휴대하기 편하고 또 다른 면을 또 멋있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제품들은 이제 이렇게 봉투를 까서 타서 먹고 흔들어 먹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복잡한 과정 없이 이렇게 딱 타서 만들어져 있는 자체가 편리하고 좋았고 또 시간도 아낄 수 있었고 그런 모든 세밀했던 부분이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하면 어쨌든 최근에 이제 보충제에 대해서 어떤 유튜브라든지 어떤 각종 미디어에서 이제 어떤 정보들은 많이 이제 알 수 있어서 선수들 개인적으로는 다 알지만 그것을 이제 챙겨 먹기에 이제 선수들이 좀 불편해하거나 좀 기찾거나 알지만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얼티미 포텐션이 이제 훈련 전 그리고 훈련 중 그리고 훈련 후 또는 경기 전이나 경기 중 경기 후에 선수들에게 필요한 영향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선수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고 더 잘 챙겨 먹을 수 있지 않나라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보충제 최초로 생체 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동 역량학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역량에서 파악할 수 있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혈액, 두 번째는 소변, 세 번째는 이제 타액 진단 키트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혈액적인 부분은 이제 의학적이나 간호사나 의사가 채실할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소변인데 소변으로 영양 상태를 파악하고자 했을 때 아무래도 여자분들이나 다른 선수들의 일은 좀 불편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액 DNA 진단 키트로 통해서 저희가 세 번째 타액으로 DNA 유전자 정보를 저희가 수집하게 되었고요.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다 다르게 태어나고 다 다른 DNA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A라는 선수는 나는 여태까지 몰랐는데 카페인을 섭취를 하면은 리스크가 있어. 근데 카페인을 먹으면 심장이 두근거려. 그걸 모르고 카페인을 섭취하는 선수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운동, 건강, 영양, 회복이나 여러 가지 정보 데이터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국내, 해외에서도 아마 이런 걸 통해서 보충제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없었었고 마지막으로는 두 번째는 어쨌든 그래야 나한테 맞는 꼭 필요한 그런 성분들을 파악해서 제품들을 먹을 수 있고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 생체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서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좋았고 그냥 막연하게 보충제를 먹어야 된다? 아니면 뭘 먹어야 된다? 이런 것만 있었는데 좀 디테일하게 알 수 있어서 앞으로 선수 생활하는데 내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었고 또 보충제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에 학생 때나 이럴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이번에 식단 관리나 이런 주의해야 될 음식들을 알고 접하면서 좀 더 자신의 몸 관리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해보고 주의 상황 같은 것도 보면서 좀 더 몸 관리에 더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일단 피지컬적으로 같은 사람으로서 어떤 단백질이 필요하고 탄수화물이 필요하고 또 비타민 여러 가지 영양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개인에 있어서 또는 포지션에 있어서 그 맞춤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얼티미 포텐션은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이런 특성화된 맞춤에 있어서 이것을 계획적으로 영양학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것에 큰 장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AI 시스템이죠. 인공지능. 인공지능이라 하면 어쨌든 그 사람에 있어서 편리하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게 AI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국내 스포츠 보충제 회사 최초로 팁스라는 AI 지원 사업을 받아서 7억이라는 또 큰 돈을 받아서 정무사업 과제를 또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핵심 기술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과연 나한테 처음에 이 제품이나 회복을 위한 제품을 이용했을 때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최초 저희가 추천 보충제 AI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걸 먹고 정말 내가 효과가 있냐. 지금 보충제나 이런 제품들을 만났을 때 진입장벽은 되게 낮아요. 그 이유는 그냥 좋은 성분이다. 이런 성분을 통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해외 논문들 찾으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저희만을 만든 연구 개발에서 만든 제품을 먹고 도움이 되느냐. 그런 시스템이나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신체 변화 예측 알고리즘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쨌든 이게 한 번의 끝이 아니고 다음에 변화 예측을 했다고 했을 때 몸이라는 게 매번 틀려지잖아요. 저번 달과 이번 달이 틀리듯이 앞으로의 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재구매 AI 알고리즘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선수들한테 이걸 먹고 정말 효과가 있냐. 그걸 어찌면 데이터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제공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편리하게 소비자나 선수나 운동하는 사람이 이러한 정확도를 통해서 이 AI 알고리즘이 나한테 추천이 되는구나. 그런 원리의 이해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을 만들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이 회사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선수나 프로 선수나 어떻게 보면 가장 스포츠 보충제가 꼭 필요한 시장이거든요. 그 이유는 그거에 따라서 나의 몸 상태가 틀려지고 회복이나 경기력에 또 반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 몸 관리를 위해서 많이들 섭취를 하고 케어를 하죠. 하지만 그러한 지식도 많이 부족을 하고 구단에서는 어쨌든 간에 영양 관련된 스포츠 영양 관련된 부분을 이제는 도입하고 있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들도 되게 많이 부족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저희 한 얼티미 포텐셜이라는 한 회사가 그 케어를 해주시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오탄이나 호날드나 메시 자기 몸 관리를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투자를 하죠. 하지만 저희 정기구독 시스템을 이용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서비스 유명 선수들이 영양 관리를 1억을 쓴다는 부분을 저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저희 정기구독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저희가 리포트를 드립니다. 거기서는 어쨌든 첫 번째 스포츠 보충제 섭취 가이드가 제공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스포츠 영양, 뉴트리션 관련된 가이드가 제공을 해요. 왜냐하면 웬만한 선수들, 프로 선수들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식사가 다 뷔페식으로 이뤄져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들만 많이 푸거나 아니면 대충 먹거나 소홀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DNA 유전자 정보랑 저희 서베이를 통해서 기준과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이런 부분은 아마 선수들이 몰랐던 부분이었을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런 DNA 유전자 정보나 데이터를 통해서 식단 가이드, 영양 가이드까지 해준 것으로 어떤 부분은 운동에 좀 더 전념하고 집중할 수 있게 저희가 해준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2023년 안양의 중요한 시기였고 중요한 시기였던 만큼 또 어려웠던 시기들을 지났었는데 그 어려웠던 시기 때 포텐셜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앞으로도 FC 안양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저희한테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선수들이 몸 관리나 식단 관리, 주의사항 이런 것들이 선수들한테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앞으로도 좀 더 도움을 주시면 선수들한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FC 안양 선수단에게 이러한 어떻게 보면 많은 영양학적으로 많은 정보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조금 불필요한 것까지 선수들이 더 섭취하거나 또는 필요한 걸 먹지 못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런 개인적으로 직접 구단에 요청해서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상담해주고 컨설팅해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내년에도 또 같이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약간 하반기에 들어갔잖아요. 뭐 상반기가 아니라 그래서 하반기에 들어가서 저희가 뭐 제대로 된 미팅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제안을 해서 갔어요.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해는 아마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마 웬만해서 하지 않을까?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